지금 일본의 지진과 화산폭발 상황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과 화산폭발의 징후가 겹쳐져 있으므로 최대의 의기 상황입니다. 이상 진역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지진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2월 13일은 2년 연속으로 규모 7일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모레 2월 15일 정월 보름달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주일에 4번 발생하는 매우 안좋은 시그널의 상황입니다. 2월 8일부터 일주일 후 2월 15일 정월 대보름까지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타이밍에 대만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과거의 규모 6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 6클래스의 강진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살펴보면 9월 6일 대만에서 규모 5.2가 발생하고 난 후에 10일 후인 9월 16일에 일본 이시가와연에서 규모 5.2의 똑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14일 동해 남쪽 앞바다에서 규모 6.2의 이상 진역이 발생한 후에 9월 21일에 쿠릴렐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9월 29일 동해에서 규모 6.1의 이상 진역이 발생하였으며 10월 6일에 동북지역 이와태현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월 7일 관동지역 지바현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9월 14일에 동해 남쪽 앞바다의 규모 6.2 지진 이후에 같은 규모의 6클래스의 지진이 많았습니다. 9월 14일에 동해 남쪽 앞바다의 규모 6.2의 강진에서 아우모리현의 진도호강과 도쿄의 규모 6.1의 강진까지 약 1개월 동안 규모 6클래스의 지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만의 지진을 보면 작년 10월 24일에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한 후에 비슷한 규모의 6클래스의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11월 11일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의 지진과 11월 29일에 일본 도리시마 근해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전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이 아직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12월 3일 야마나시 후지산 근처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역시 아직까지도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과 연관지여서 이야기되는 12월 3일에 바로 그 기이 수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3일은 그래서 일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12월 9일 도카라열도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26일 오키나와 근처 미야코지마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4일 대만에서 발생한 규모 6.3의 강진이후로 약 두 달 동안 규모 6 클래스의 지진이 일본에 계속하여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올 2022년 1월 3일 대만에서 규모 6.3의 강진 발생 이후에 일본에서 진도 5강이 두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 24일이 대만의 규모 6.3 강진과 최근의 지진 패턴이 매우 비슷합니다. 10월 24일 대만에서 규모 6.3이 일어나서 11월 11일에 오키나와에서 규모 6.6이 발생하였고 올해도 2월 9일 오키나와에서 규모 5.6의 지진 발생 후에 2월 12일에 대만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키나와와 대만이 세트로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